말할 것 같지 않나요? 그 뒤에 딱 함께 보려고 그러니까 우측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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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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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흢 흠 흠 고맙습니다. 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쉽게 만나서 이게 그냥 너무 웃겨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